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킹스탁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주식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나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민이시죠. 이 좋은 종목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실전 매매의 특급 기술 오늘도 바이킹스탁에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바이킹스탁 생방송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 검색하셔서요. 실시간으로 방송 시청하시면서 채팅창으로 저희와 소통도 해보실 수 있고요. 또 방송이 너무 짧아요 하고 아쉬우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방송 외에도 24시간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해 보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장중에 여러 꿀팁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참여하시는 방법도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스캔하셔서요. 뜨는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3333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쉽게 들어오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15 김광진이라고 전문가님의 이름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잘 사고 잘 파는 바이킹스탑 오늘도 항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오늘 바이킹스탑을 이끌어 나가주실 멋진 선장님 모셨습니다.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또 저와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오늘 시장 또 반갑게 굉장히 강한 빨간불 켜주면서 마감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님의 타이도 붉은색 오늘 또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FOMC 금리 동결 소식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네 저도 FOMC 금리 동결 소식 물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동결보다는 FOMC 연준보다 제가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 드린 것은 재무부였습니다. 재무부 왜 그렇게 했는지 이 내용들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또 노란특방에서는 실시간으로 말씀해 주셨었는데 관련된 내용 잠시 후에 짚어보고요. 또 저희가 또 얘기를 해야 될 게 반도체 오늘 하루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제 별명이 뭐죠? 반도체 쌤이죠. 네 그러니까요. 반도체 또 AMD의 소식도 짚어볼 만한데요. 관련된 내용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바로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바이킹 스탁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선장 주식 캡틴 김광진 전문가가 시작하는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시황인데요. 오늘의 시황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주 잘 반등 올라온 거 확인하실 텐데요. 이런 내용들 왜 오늘 이렇게 올라왔는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란특방에서도 FOMC 금리 동결 및 연준 의장의 이런 발언들 중요하죠. 중요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번엔 연준보다 재무부 미국 재무부를 봐야 된다. 왜 미국 재무부를 봐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지금 주식시장 계속 하락하는 큰 원인은 역시나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시장 금리 상승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금리 상승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 이유를 잘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미국의 국채 발행이 얼마만큼 많이 나올 것이냐. 왜 국채 발행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할까요. 지금 두 군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가자지구에서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전쟁이 있죠. 여기에서 지원해야 되는 돈이 많고 또 국내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국채에 대한 발행 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또한 이것이 주식시장의 악영향을 끼쳤는데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 규모를 물론 지금보다 늘리긴 하지만 이 전보다 축소하겠다 이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식시장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국채 발행 확대 규모를 줄인다는 소식에 채권 금리 일제히 하락하며 미국 빅테크 호실적이 주가 상승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 제가 이렇게 오전에 7시 54분 오늘 7시 54분에 전해드렸는데요. 노란톡방 오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하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 내용을 오늘만 얘기 드렸느냐? 아니죠. 그 전부터 얘기 드리고 또한 방송에서도 얘기 드리지만 방송에서 얘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 노란톡방이기 때문에 제가 노란톡방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9시 37분에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갭상승 출발해서 지금 오일선 위로 돌파했다 오일선 위로 올라섰다 이렇기 때문에 지수 상승 관련주들 지금 더 유심히 그리고 이런 상승들이 더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그대로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최근에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방송에서도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으니까 지금 시청자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노란톡방에서도 제가 방송하지 않는 날 이제 제가 월요일과 수요일 방송을 안 하잖아요. 제가 이런 날들에도 노란톡방에서는 계속 제가 방송하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 계속적으로 장상황 정리해드리고 또 다음날 어떤 주식 봐야 되는지 어떤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서 뜨거운지 이 내용들 계속 노란톡방에서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4시 58분에 마지막으로 신용장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장고 이 내용들 이 내용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반등 제가 여기 이 3월 달에 저점을 깨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도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지점이 V자 반등 아니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V자 반등이 왜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이때도 역시 신용장고 얘기 드렸는데요. 신용장고 이렇게 보시면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야 이제 16조 원대로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다 17조 원대였고요. 18조 원대부터 17조 원대 그리고 16조 원대까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기준이 아니라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자 노란톡방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신용장고에 대해서 다시 얘기 드립니다. 신용장고 얘기 드리면 10월 25일 기준으로 신용장고가 17.4조 원입니다. 하지만 신용장고가 제 계산에 따르면 이것도 계산하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신용장고가 어느 수준까지 몇 퍼센트까지 떨어져야 이것들이 V자 반등이 나오는지 여기에 따른 계산인데요. 제가 계산해서 16조 원대까지 신용장고가 내려와야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들 노란톡방에서도 계속 강조드리고 또한 방송에서도 여러분께 계속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용장고가 16조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이 시점 중요하다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 노란톡방에서는 전문가님 이제 16조 원대로 내려왔네요. 이렇게 얘기 주시면 저는 정말 기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강조하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던 것들이 저한테 피드백이 올고 지금 노란톡방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도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정말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어디가 지수 바닥점인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구나. 이것들 하나하나 배워가시는 것이 정말 좋고요. 앞으로 또 이런 하락장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장이 나왔을 때도 이런 계산 방법들이 있더라. 차트에서도 분명히 추세를 가지고 계산한 방법도 있지만 이런 외적인 방법들 팁으로 꼭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이 뉴스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앵커님이 설명해 주셨죠. 앵커님 이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문가님. 미국 재무부 금리 급등에 장기 국채 발행 확대 속도를 조절하겠다. 그리고 또한 AMD가 10% 폭등했다. 마지막으로 미 연중 금리 동결에 2차 전지가 급등했다. 이런 뉴스들 앞에 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 증시에도 좀 흥풍이 불어오면서 업종 전체로 강한 상승 조금 가져가지 않을까요? 조문가님.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많은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럼 이 뉴스들, 제가 뉴스 볼 때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야 된다고 얘기 드리고 뉴스 제목만 봐도 이게 어떠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아셔야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방법들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재무부에서, 미 재무부에서 장기 국채 발행 확대에 속도 조절을 하겠다. 즉, 국채 발행 양을 줄이진 않겠으나 여기에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러면 바로 그렇죠. 채권 금리 떨어지겠죠. 채권 금리, 채권 시장에선 환호가 나오죠. 그럼 이 내용들이 주식 시장의 환호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다. 미국 연준에서 금리 동결할 거 모르는 사람 있었습니까? 금리 동결한다는 패드와치 확률, 금리 동결 확률이 98%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금리 동결 당연하지. 그 다음에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할까? 뻔하죠. 왜? 이것 때문에 정말 큰일이 났으니까요. 이 미국 재무부에서 장기 국채 발행 더 나오면 이거 감당 안 됩니다. 5%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러니까 금리가 떨어지고. 금리 떨어지면 당연히 기술주 좋죠. 그러니까 미국 기술주 계속 호실적 발표가 있는 것들이 약간 억눌려 있다가 지금 이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 크게 올랐죠. AMD. AMD 솔직히 가이던스 좋지 않게 발표했습니다. 조금 안 좋은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 폭등 나온다. 이 모든 것이 연준의 내용이 아니라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한 내용 때문이다. 내용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왔다. 이런 기사들 쫙 보셔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것이었구나. 다시 한번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서도 노란톡방에서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이 전날, 이 전전날, 이 전전전날에도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FOMC 금리 동결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보다 미국 재무부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도의 반등이 아니라 이제는 더 높은 반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반등 이렇게 나올 때 뭐가 제일 먼저 올라간다고 얘기 드렸었나요? 반도체. 그리고 지수 끌어올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섹터. 끌어올리려는 섹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수 반등할 때는 반도체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반도체는 확실하고 반도체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게 바로 천하산분지계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이 천하산분지계가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섹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수가 반등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뭐냐? 반도체. 반도체 중에서도 뭐냐? 네, HBM, DDR5. 그 다음에 순서대로 후공정, 전공정까지 순서대로 쭉쭉쭉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수 반등 나올 때 2차전지 같이 반등 나왔습니다. 하지만 2차전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많은 분들을 서운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은 시장 그대로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2차전지가 이대로 주저앉고 끝났느냐? 아니죠. 우리나라 시장, 지금 이렇게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미국 시장에서 주식 산다고 하시면 갑자기 철강주를 사시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빅테크 주식 살 거예요. 왜? 그 주식이 가장 유명하고 반등하고 나오면 그 주식이 가장 먼저 오를 거니까.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반등할 때는 우리나라 하면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이렇게 먼저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은 앞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신용장고가 16조 원대로 떨어진 것 중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영풍 제지입니다. 영풍 제지 이 내용들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방에서 얘기 드린 내용 조금만 전해드리자면 영풍 제지 하한가가 2, 3일 더 나올 것이다. 이거는 10월 말에 제가 얘기 드린 겁니다. 오늘도 바로 장 시작하자마자 하한가 나왔지만 이 하한가가 풀렸을 때 제가 이것도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했는데요.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시작될 거다. 그 단타대회 때 반대매매 주르르 나오고 이때만 살짝 조심한다면 우리 증시, 우리 주시장은 다시 한번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 기사 내용들도 한번 쭉 계속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기사 볼 때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것처럼 이 기사 내용의 그런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사 내용들을 읽을 때도 행간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강하게 올라주면서 전문가님도 더더욱 열정을 가지시고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짚어주신 대로 시장의 흐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더더욱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방송 외에도 전문가님과 더 많은 내용들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은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소식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스타킹입니다. 오늘의 스타킹, 어떤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스타킹 먼저 업종입니다. 오늘 시장, 파월 효과의 전반적인 업종에 훈풍이 분 하루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도체 업종과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와 지원 정책에 따라 최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의료 AI까지. 오늘장 스타킹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스타킹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반도체 기업 AMD가 인공지능칩 매출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한미반도체, 오늘 시장 상승 가져갔고요. 큐릿은 26%에 가까운 상승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코스닥 지수도 4% 이상 올라주면서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의 15% 이상의 엄청난 강세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의료 AI 역시 오늘 시장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루닛은 AI 테마의 강세 속 미국의 항암학회 발표 등으로 개별 이슈까지 겹치면서 상승 보여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업종들이 오늘의 스타킹 종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주목해주신 업종은 뭘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반도체가 눈에 띕니다. 네, 네. 반도체가 무려 3칸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오늘 시장 강력 강한 상승 보여줬었죠? 네, 맞습니다. 반도체야말로 우리 시장, 바로 반등 나올 때 가장 크게 오를 수 있다, 제가 이런 부분 정말 강조 많이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오늘 이 스타킹되어 있는 업종들 강한 상승 보여줬고요. 특히 이 중에서 전문가님께서 집중해주신 업종은 뭐였을지가 궁금한데요. 오늘 픽해주신 업종 뭔가요? 네, 오늘 제가 픽한 종목들 지금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픽해주신 종목은 하나, 마이크론, 퓨릿, 그리고 JLK인데요. 역시나 반도체가 두 종목이나 있습니다.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 한미반도체가 빠졌네요, 전문가님? 한미반도체야 워낙 저를 대표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도 수익실현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또 한미반도체에 관한 소식은 노란톡방에서 더더욱 자세하게 만나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JLK도 의료 AI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의료 AI 앞으로 계속 주목해볼 만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 AI나 아니면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AI, 그리고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정말 예민합니다. 왜? 지금 아직 정말 크게 돈을 벌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약점 보이는 포인트, 금리 상승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떨어진다, 시장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런 AI, 로봇, 의료 AI 포함해서 이런 내용들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중에서도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게 팁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JLK 주목해주신 이유와 함께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로는 제가 집중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반도체 후공정 관련해서요. 그리고 퓨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따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퓨릭 선정해봤습니다. 그리고 JLK, 요즘 자주 보이죠? JLK도 의료보험 적용 관련해서 또한 이런 전체적인 내용 같이 얘기 드리겠고요. 한미반도체 오늘 왜 빠졌냐, 오늘 수익 10% 이상 수익도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한미반도체는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BM, 오늘 크게 반등이 나와졌죠. 에코프로BM, 에코프로,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주들도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 쪽에서도 반등이 이렇게 나올 때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왜? 천하산분지계 꼭 기억하세요.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BM도 오늘 크게 반등 나왔으나 이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여기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이 내용들은 노란톡방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루닉 같은 경우에도 의료 AI 관련해서 지금 JLK, 루닉. 이런 부분들이 상승 나오는 것들은 역시나 시장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리가 떨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졌다. 루닉 같은 경우에는 앞에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죠. 이런 개별 이슈도 따로 있었다. 이제 바로 하나 마이크론, 퓨릿, JLK.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반도체 후공종의 대장주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런 고객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추세선 매매 기법이 아주 적용이 잘 된다. 이런 얘기 드리겠고요. 이 전날, 오늘 아닙니다. 전날에 오늘 같은 날 제우스 상승폭 더 키워야 했고 또 인텍 플러스 따라가야 했는데 이 따라가지 못한 모습들이 조금 아쉽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 부분들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하나 마이크론 얘기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조금만 더 힘내서 오일선 위로만 올라서면 장대양봉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노란톡방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 장대양봉, 오늘 나와준 것이죠. 하나 마이크론 이렇게 수익 실험 이 정도 나왔고 어느 정도에서 매도 시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런 질문에 제가 답변도 이렇게 노란톡방에서 드렸습니다. 이제 바로 차트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차트만 제가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 여기 흑산병 나오면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흑산병 나오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주가 하락이 더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만 이런 것들은 단편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능력도 키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장대양봉 나온 이후에 아, 여길 깨버렸구나 이러면 불안하게 많이 느끼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추세 라인 그어보시고 아래에서도 추세 라인 그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지지선까지 한번 같이 그어보시면 아, 여기까지는 버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런 거래량 보시면 아, 여기 추세선 쫙 그었을 때 오늘도 이 부근에서 맞았다가, 내려왔다가, 맞았다가, 내려왔다가 이 저항을 계속 막고 내려오고, 막고 내려오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이 거래량을 보고 거래량이 충분하게 올라온다 이러면 네, 끌고 가는 것이고요. 거래량이 약간 부족한 것 같다? 그럼 일부 수익 실현, 일부 수익 실현 계속 이렇게 자꾸 보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추세선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매매 잘할 수 있다. 매도 타점 잡을 수 있고 매수 타점까지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대항목 나왔을 때의 거래량 그리고 이런 거래량 그랬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뚫고 넘어섰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만약에 신규로 접근한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서 날라가 버린다면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전 고점 근처에서 다시 잡아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 추세라인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오면 이 추세라인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기에 볼 수 있다. 제가 두 가지 얘기 드렸습니다. 전 고점 넘어가는 것을 보고 매수 타이밍 잡아볼 수 있고 이 추세라인으로 살짝 내려왔을 때 이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살짝 더 내려와도 이 중간값 장대항봉의 중간값을 깨지 않으면 제가 그것은 무슨 기법이라고 얘기 드렸나요? 38선 기법입니다. 우리나라 휴전선 생각하시고요. 38선 기법 여기까지 적용해도 충분히 우리 매수 타점 잡을 수 있다. 이런 매수 타점 하나 둘 세 가지 얘기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려우시면 노란톡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퓨릿 보겠습니다. 퓨릿, 또 시간이 또 짧네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오늘 아침에 9시 7분에 얘기 드린 바입니다. 자, 이렇게 한미반도체 매수 범위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매수 범위, 조금 더 눌려줘야지 매수됩니다. 이런 얘기 드리면서 지금 당장 한미반도체에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3개월 내 신규 상장한 반도체주를 보겠습니다. 3개월 내 신규 상장한 반도체주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신규 상장한 주식들은 물론 위험성이 훨씬 큽니다. 하지만 변동성도 크죠. 오늘처럼 확실하게 반도체 주들이 확실하게 상승한 날 이럴 때는 신규 상장주를 쳐다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테마,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그 섹터가 아주 셌다. 이럴 때는 신규 상장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퓨릿, 오늘 조금 아쉬운 느낌 많이 있지만 퓨릿, 이렇게 오늘 매수 사인도 드렸습니다. 이런 매수 사인 드리고 그런 다음에 여기, 이런 내용들은 바로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변동성이 크다. 신규 상장주는 변동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섹터나 테마가 확실하게 상승할 때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단기적으로요. 그렇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바이킹 선단기법 적용해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JLK, 여러 번 반복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화면 캡처하셔서 한번 쭉 살펴보셔도 충분히 도움되실 겁니다. 여기서는 바이킹 이 내용들도 국자기법 이용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살짝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이상입니다. 네, 하나, 마이크론, 퓨릿, 그리고 JLK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 가장 먼저 상승세를 끌고 가는 반도체 주저 놓치시면 안 되니까요. 꼭 노란특방 들어오셔서 반도체 셈인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면 당연히 테마별, 업종별 올라주는 순서에 맞춰서 수익 실현을 해나가면서 포트폴리오를 또 바꿔서 구성해보셔야 할 텐데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노란특방 들어오시면요.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장 분석하셔서요. 또 여기에 맞는 보너스 단타 종목들까지 함께 안내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노란특방 들어오셔서 이 모든 것 함께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특방 입장하시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스캔하셔서요. 뜨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참여코드 3333 입력하시면 노란특방 쉽게 들어오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15 김광진이라고 전문가님의 이름 새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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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시간은 주식 잘 파는 기술 셀킹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매도 기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기법 준비해 주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어떤 기법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이번 주는 계속 뱃머리 기법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뱃머리 기법에서도 이렇게 박그릇 모양으로 된 허벤 홀더 기법 그리고 국자 모양으로 된 스푼 모양으로 된 이런 기법들 여러 가지 기법들이 혼합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뱃머리 기법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다양한 차트들 함께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자세하게 배워볼까요 전문가님? 네 알겠습니다. 뱃머리 기법 이번 주에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 크루즈 기법이라든지 선당 기법 이런 부분들 공목을 선택할 수 있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드렸다면 이제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이런 기법들 조금씩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뱃머리 기법 보겠습니다. 하락과 행보 후에 상승 눌림점 타점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런 모양 배 같죠? 방주 같죠? 그리고 여기 배가 파도를 넘은 다음에 여기 뱃머리 모양 같죠?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것들을 같이 묶어서 제가 뱃머리 기법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 전에 라공 기법이라든지 조준 기법, 작살 기법 여러 기법들이 많이 있고 또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주식 4분할 기법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이 내용들도 오늘 같이 조금씩 설명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식이 하락하고 행보하고 상승할 때 바로 상승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살짝 이렇게 눌러주는 이런 상승이 흔히들 나오는데요. 여기 이 타점을 잡는 방법이 바로 뱃머리 기법의 첫 번째가 되겠다. 이게 흔하게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기로는 컵앤홀더, 컵과 컵의 손잡이. 그렇기 때문에 이 손잡이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를 보는 방법들, 차트를 보면서 많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근에는 이런 주식들 많이 있었죠? 하락 이후에 반등. 그런데 반등 나온 다음에 여기에서 약간의 눌림목. 여기. 그럼 타점을 노려봐야 될 곳이 이 부분과 이 눌림목 부분. 이 두 부분이 되겠죠? 이 두 부분까지 노려볼 수 있는 방법들 차트 보면서 계속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쭉쭉쭉쭉 이어나가면 좋겠지만 여기서 부러질 수 있죠? 그럴 때는 5.1성 깨졌을 때 빠르게 매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해도 수익권으로 충분히 나오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모양이 방주 모양이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잡기 정말 힘들어요. 물론 기사 내용 다 보고 이 종목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으면 가능도 하겠지만 이미 상승이 나온 다음에 따라가는 매매.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익 얻었잖아요. 노란톡방에서 우리 수익 얻고 나서 이후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올 때도 매수 타점 잡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옵니다. 계속 옵니다. 지금 와요. 이것들을 어떻게 온다고 볼 수 있느냐. 만약에 럼피스킨병이 이제 끝이 났다. 완전히 끝이 났다. 이러면 쳐다보지 말아야 되죠. 하지만 경북 지역. 특히나 이 경상도 북쪽 지역은 정말 한우로 유명하죠. 여기까지 퍼지게 된다. 정적으로 확장이 된다. 이렇게 한 번 더 터뜨릴 수 있는 내용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줄 때 매수 타점 볼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 신고가까지 볼 수도 있겠다. 물론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전염병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짧게 봐야 되는 그러한 단점은 있으나 이렇게 뱃머리 기법 활용해서 충분히 매매 가능하다. 지금은 아직 제가 기다릴 타이밍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란톡방에서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노란톡방 오셔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될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오늘도 수익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10.1%, 9.08% 이렇게 또 수익 났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 보시면 한미반도체 일곱 번째 수익 감사드립니다. 아, 여덟 번째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종목 가지고 일곱 번, 여덟 번 계속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10%, 9% 이런 수익 계속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여기도 기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평행한 추세선이 있습니다. 추세선, 이 평행한 추세선을 중간으로 나누고 이 중간도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4등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추세선 4분할 기법입니다. 그럼 4개의 층이 나오죠. 1층, 2층, 3층, 4층. 1, 2, 3, 4. 그럼 이 각각의 층마다 천장이 있고 바닥이 있죠. 이 천장에서는 저항, 바닥에서는 지지. 여기를 뚫고 올라갈 때는 거래량 필요하겠죠. 거래량 필요하고 거래량 싣고 올라섰을 때는 다시. 2층의 바닥은 지지, 2층의 천장은 저항. 우리는 이걸 다 먹을 거예요. 어떻게? 지금 오늘도 왜 매도 사인을 드렸을까요? 물론 여기에서도 비중 조절로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여기서 1층에, 1층 여기 이 바닥에서 내가 매수를 했으면 1층 천장에서는 비중 줄이는 거죠. 그럼 다시 1층 바닥으로 내려오면 비중도 늘릴 수 있고. 아니다. 여기서 바로 내일 장이 좋아서 2층으로 넘어간다. 그럼 2층에서도 똑같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3층에서도, 4층에서도. 그리고 이 층간 다 뚫고 올라가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다? 에너지, 힘. 그 에너지는 거래량으로 체크가 가능하다. 이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두고두고, 아껴둘 필요도 없어요. 두고두고 우리는 계속 수익을 볼 겁니다. 이렇게 추세선, 4분할 기법. 꼭 기억해 두시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추세를 따라서 쭉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들, 이런 기법들 가지고도 충분히 극대화,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런 수익을 안겨준 한미반도체. 고마워요. 다음에 또 봐요. 넘어가겠습니다. 프로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프로텍, 인텍 플러스, 제우스 등 HBM 관련해서 하락이 컸던 종목들 상승도 더 세게 나온다,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용하세요. 내가 지금 보유 현금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고 난 다른 종목에서 더 많이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 보시면 되고요.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이런 HBM 관련 주들은 내년까지,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항상 관심 종목란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프로텍 같은 경우에도 추세선 예쁘게 돌려줬습니다. 여기서 추세선 위로 올라와 준 다음에, 보이시죠? 내려와도, 내려와도, 떨어져도 추세선 깨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겠구나, 이렇게 예상 가능하실 텐데요. 이 내용들, 당연히 제가 노란톡방에 그대로 계속 먼저 얘기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노란톡방 오시면 이런 내용들 저하고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반도체 쌤, 반도체 총각이 얘기하는 반도체 앞날들, 계속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PSK 홀딩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갭 떠서 이렇게 있으면, 이때 바로 따라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따라가기보다는, 이런 추세라인, 그리고 고점라인, 여기 하나, 둘, 다 체크하면서 보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 가족분들, PSK 홀딩스 또 수익 냈습니다. 그리고 또 수익을 낼 겁니다. HBM 관련주들은 이렇게 수익 주는 구간들 계속 바라볼 겁니다. 하지만 내일 애플 실적 발표, 물론 조금 안 좋게 나올 수 있죠.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 더해서 영풍제지 하한값 불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은 정말 충분히 생각하시고 충분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때 좋은 종목을 사는 것, 그리고 저점에 매수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수익률을 정말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비싸게 파는 그 타이밍을 잡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기법들로 전문가님 10% 이상의 수익 실험은 물론, 또 PSK 홀딩스는 30% 이상의 어마어마한 수익 실험을 안겨줬는데요. 이렇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문가님의 매도 기법,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더 자세하게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전문가님께서 지난 방송에서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단타 종목들, 그리고 필승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오늘의 바이킹 화면으로 확인해 봤고요. 이제 좋은 종목을 잘 사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종목을 공개해 보는 시간, 오늘의 바이킹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바이킹 종목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비올 준비해 주셨는데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기업이죠.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바이킹 종목은 비올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주목해 주신 이유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비올 저희가 여러 번 또 다뤘었잖아요. 전문가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또 주목해 주셨었는데, 지금 이 타이밍, 내일장에서 주목할 타이밍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비올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같이 반도체, 정말 뜨거웠죠? 그리고 저는 반도체, 주식, 부식, 간식 중에 정말 우리가 든든하게 먹어야 될 주식이라고 생각한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왜 다른 종목을 가지고 왔을까? 많은 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맞아요, 궁금합니다. 미용 의료기기 기업이 지금 타이밍에 좀 맞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 가지신 분들 계실 텐데, 이 내용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고요. 또한 내일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나올 때 노란톡방에서 정말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매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오셔서 이런 내용들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이 내일장 바위 종목으로 알려주시는 종목 외에도 다양한 종목들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그럼 비올 바로 배워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비올 먼저 이기자 포인트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 포인트, 이익과 기대감 그리고 자리, 얼마만큼 그리고 어떤 것으로 돈을 벌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현재 위치는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올, 이제 여러 번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피부 미용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마이크로 니들, 아주 작은 바닐, 이래서 붙여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레이저, LED 이런 기기들을 활용해서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되는 여기, 실펌 맥스. 이 기계, 뭐 유명하고 저는 잘 몰랐었는데요. 많이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실펌, 실펌 맥스, 실펌, 스칼렛 S 이런 기기들. 많은 분들 정말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좀 무지했었는데 이렇게 주식 공부하면서 저도 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들 찾아가 보면서 아, 진짜 많이 쓰는구나. 바로, 네,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직접 가서 확인은 못했고요.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올, 이익단 보겠습니다. 앞단에서 올해 역사상, 사상 최고 실적이 나온다. 이렇게 보셨을 텐데요. 사상 최고, 역사상 최고 실적 이런 부분에 속지 말라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역사상 최고 실적 나오면 그때가 꼭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비올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 실적, 매출. 이게 사상 최고 실적입니다. 430억. 그 전에 100억, 이제 300억 단위까지 올라왔었는데요. 그럼 이게 끝이냐. 자, 430억, 내년에는요. 615억, 그 다음에 25년에는요. 789억. 지금 올해가 사상 최고인 줄 알았더니 내년이 사상 최고. 또 내후년이 또 사상 최고. 계속 매출 늘어나는구나. 그럼 매출만 봐야 될까요? 영업이익도 보시죠. 앞단에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해왔는데 227억, 331억, 435억. 올해도 늘어나고 내년에도 늘어나고 내후년에도 늘어나는구나.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죠. 다 우상향. 우상향, 우상향. 올해가 사상 최고 실적인 줄 알았더니 내년도 사상 최고 실적, 내후년도 사상 최고 실적.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구나. 이런 성장하는 기업,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수출 중심의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내수도 튼튼하죠. 하지만 수출이 워낙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왜 반도체에 더 주목해야 될 이런 상황에서 비율이 나왔느냐. 이제 기대감.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 기대감보다 내일 애플 실적 발표 있습니다. 애플 실적 발표 있고 나머지 다른 기업들, 실적 발표들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눌림목 같이 볼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눌림목이 내일 하루 아니면 모레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반도체, 우리 반도체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한 거기에서 더해서 추가 매수 볼 수 있는 타이밍을 조금 뒤로 수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용기기. 4분기가 최대 성수기입니다. 4분기. 지금 4분기죠. 그런데 비수기인 3분기 실적이 선방했다. 그럼 3분기 실적 선방한 것들, 이제 실적 발표가 곧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더더군다나 비율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비율 얘기 드릴 때도 계속 뭐라고 얘기 드렸었나요? 이전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수출 실적을 보는 방법이 있다. 수출협회 들어가서 그 지자체에 들어가 보면 된다. 이 내용들, 그것 때문에 오늘 비율 더더군다나 가지고 왔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클래시스 크게 상승 나왔습니다. 클래시스 먼저 출발했어요. 비율이 원래 대장주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클래시스가 이번에는 먼저 치고 올라갔네요. 그럼 뒤따라가는 원래 내가 대장이었는데 내가 대장이었는데 네가 먼저 가 이러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거기에 가장 큰 것은 역시나 이런 수출 내용입니다. 거기에 앞서 얘기 드린 향후 실적 향상 계속 올라간다. 올해 차상 최대 실적이었지만 내년은 더, 내후년에는 더. 그리고 실적 발표 지금 시즌입니다. 실적 발표하는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더 중요하고 또한 주식만 머물면 안 되잖아요. 부식도 그리고 간식도. 제가 오늘 종가 베팅으로 간식 종목도 드렸습니다. 일정 매매로요. 또한 톡방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봤을 때 이렇게 구색도 맞출 수 있고 전체적으로 타이밍도 좋다. 이렇게 때문에 제가 오늘 비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리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자리 설명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제가 추세선 그어놨습니다. 추세선 그어놨을 때 추세에 이렇게 전환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돌 진짜로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 확인 안 되죠.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단까지 넘어섰다. 자, 그럼 여기서 추세선 매매. 추세선 매매만 하신다면 여기서 내려왔을 때 보시는 것들이 맞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선단기법을 이용하면 같이 가는 동전기업의 차트도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율 차트 외에 클래시스라든지 다른 동전기업의 차트도 같이 참고하면서 만약에 비율 매매하시는 분들은 옆에 딱 갖다 띄워놓고 물론 이런 것들 같이 보기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그럼 그건 제가 해드려야죠. 그럼 그러려고 제가 모니터 4개 쓰는 건데요. 자, 이런 자리에서 지금 이런 거래량이 떨어지면서도 반등 흐름 올라와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다? 역시 실적이다. 수출 실적이 그 내용들을 반증한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전환이 되고 앞에 이런 거래량 터진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물 나온 것이 없다. 다시 한 번 여기 올라선 이 부분에서 이동평균수산 다 올라서서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다? 1차적으로는 정고점. 2차적으로는 당연히 그 다음에는 밸류에이션 분석이 다 끝나야 되지요. 그 내용들을 누가 알려주냐? 당연히 제가 여러분께 노란톡방에서 모두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 전체적으로 반도체만 편중된 이런 포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 번 조금 포트 다변화를 위해서도 꼭 챙겨갈 수 있는 그러한 산업,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닥, 코스피 시장도 크게 올랐지만 코스닥 시장, 코스닥 시장의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반등, 오늘 하루로 끝은 아니겠지만 여기에서도 조심해야 될 부분은 항상 지금 산재되어 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심하면 우리 시장 앞으로 11월달 그리고 내년 초 이런 잔잔한 장애물만 우리가 건널 수 있다면 훨씬 더 그 이전의 손실을 보셨던 그 부분 넘어서는 그런 수익 누구나 얻어 가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내일장 바위 종목으로 비올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는 종목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 투자에 너무나 많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또 자세한 가격 전략 역시나 노란톡방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비올도 함께해 보시고요. 또 전문가님께서 장중 실시간으로 짚어주시는 보너스 종목들까지 모두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스캔하셔서요. 뜨는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3333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쉽게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로는 받는 번호 샵 00815 김광진이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바이킹스탑 오늘의 핵심까지 화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대장주 하나 마이크론 오늘 강한 상승이 있었는데요. 반쌤의 오늘장 스타킹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업황 전환 산업의 종목을 공략하는 전문가님의 필승 매도 기법인 뱃머리 기법 배워봤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내용 함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장 바이킹 종목 비올까지 살펴봤는데요. 주식, 부식, 간식 모든 종목 함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바이킹스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